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오래 마켓에서 신선한 수삼을 드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들 간의 사랑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3월 4일 목요일 순서 미래세대우의 대치 WM 최홍석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프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첫 방송은 아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자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뭐 지수가 지금 2, 3%씩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대체로 아래쪽으로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중국 지수부터 그러면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먼저 체크하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고 전일 나스닥 시장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인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2% 이상 하락해서 3,503포인트 끝났고요 연초에 시작한 지수가 대략 3,475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지대가 나오느냐 좀 중요한 지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우려스러운 건 보통 중국 내에서도 고퍼주로 부르는 성장주들 기존의 주도주들이 여전히 조정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개별 종목들은 10% 최대의 폭까지 하락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좀 많이 무서운 그런 모습이 나왔고 성장주 많이 있는 심천시장은 2.9% 거의 3% 하락해서 2,294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항생 홍콩시장도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낙폭을 확대시켰다가 그래도 다행히 본토시장 끝나고 장막 마무리 1시간 동안 약간 반등해서 2.15% 정도 하락해서 2만 9,236포인트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특징은 지수 하락 자체도 조금 컸지만 시장 내에서 기간을 매다고 조금 많이 나온 하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의 수급을 좀 독점하고 있던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급한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규주, 모태주 같은 대장주들도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그 외에도 기관이 선호하던 섹터의 일부 성장주들에서 좀 가파른 매물이 나오는 그런 하루라서 오늘 중국 시장 대응하기 사실 쉽지 않았던 좀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좀 빠졌습니까? 일단 종목들로는 양 시장의 대장주인 상위 종합시장의 시총일인 기존모태주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5%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심천시장의 시총일인 오량액도 거의 6.7%, 7%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고요 백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고 기관의 수급을 조금 많이 모으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백주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도 수급 방향성이나 시장의 색깔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존모태주가 연초에 2,000위안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다시 2,000위안까지 내려온 모습이라서 거의 한 달 만에 2,600위안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다 내려놓고 내려와 있어서 조금 대장주인 기존모태주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가격 추이를 좀 눈여겨보는 게 시장 방향성이나 조정의 정도를 좀 관찰할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군요 네 오늘 사실 중국 시장에서 그린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섹터였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까지 보통 우리가 그린에너지에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CAT료는 6.9%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태양광의 대장주였던 용기 실리콘과 통이도 오늘 9.2%, 10% 급락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특히나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는 악재가 조금 있었던 게 보통 정부 정책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방향을 잡을 때 국가에너지국에서 연간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오늘 중국 내 2021년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 규모에 대한 발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태양광이 60기가와트 풍력이 30기가와트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태양광이 작년에 48기가와트 정도 설치했으니까 태양광은 한 20% 정도 그래도 증가하긴 한데 풍력은 작년에 72기가와트 를 설치했으니까 오히려 올해 30기가와트 면 풍력에 대한 수요는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금품과기 같은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올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친환경에너지 관련 설치 규모가 예상보다는 조금 장래 정도의 실망이며 시장이 급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린에너지 쪽을 별로 성장 안 시키고 심지어 줄이는 분야까지 나옵니까? 왜 그래요? 우선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기 목표는 2030년도까지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서 1200기가와트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의 에너지 총량이 530기가와트 정도니까 대략 한 700기가와트 정도를 앞으로 향후 한 8년에 걸쳐 설치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올해 양해도 있고 14.5개년 계획에 처태고 하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절대량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거대한 규모이긴 한데 작년에 워낙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던 것과 올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은 항상 컨센트 대비해서로 보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러네요 국가에너지국에서 이건 발표한 거니까 특별히 여기서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부분이니까요 풍력이 특히나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신규 설치 규모가 많이 작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중국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조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우선 지수 레벨로 보더라도 연초 수준까지 다시 회귀한 수준이고 지금요? 네 그리고 성장을 대표하던 정보들 자체도 지금 보면 연초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어느 정도 과매두 구간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악재가 크지만 않다고 하면 지금 정도면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획했던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아직은 더 시장을 관찰해야 되긴 하지만 급격한 조정에 오히려 반등 구매에 나왔을 때는 일부 매수는 좀 검토해도 되는 수준까지 하락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됐다고 보는 게 일단 시장이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발 그래야 될 텐데 여전히 많이 불안한 시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악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수일 내로 기대와 달리 추가로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진짜 더 들어가야 될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오히려 손을 좀 잠깐 떼고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일단 최근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고 또 시장에 기존에 좋게 받던 종목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가파라게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복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다수의견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펀드멘털 자체는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서 매크로적인 지표들, 특히나 금리 위주로 한 노이즈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한 상승에 따른 과열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의 차익 실험회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대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과열을 해소시키고 추세적인 상승이 다시 이어질 거다 정도의 의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매수매도이사 결정할 때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최근 고점인 2월 16일 대비해서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이요? 네,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이 조정폭이 상당히 더 컸는데 8% 정도 조정 받았고 국내 코스피와 상에는 한 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수로만 봤을 때는 사실 6% 정도 조정이니까 연간으로 두세 번 이상 관찰할 수 있는 평이한 정도의 조정이었는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더 컸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올해 연초가 되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고점에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의 하락에 대해서 좀 지금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수는 6% 빠졌는데 시장을 주도하던 테슬라 같은 대표 성장주들이 오히려 20%, 30% 낙폭을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락의 폭 자체도 그랬지만 하락의 속도가 워낙 가팔랐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장중에 13% 급락했다가 장마감을 다시 올라왔다가 또 조정에 나오면 5%, 6%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지 시장에 대응을 어렵게 하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도 어렵네요 중국의 뭐라고 합니까 보초병들 항상 또 전 세계로 늘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초병들이 또 꼭대기에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이슈로 조금 준비해 본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진 구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최근에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하든 시장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고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을 설정하기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수긍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볼라텔레티라고 표현하는데 그 접두화가 되는 볼라텔레티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불안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의미가 더 재미있는 게 휘발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돼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하다 보니까 좀 다급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안한 심리에 쫓겨서 다급한 매매를 해버리면 실제로 계좌의 자본이 휘발되듯이 증발해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변동성을 맞춰서 심리에 맞춰서 매매했을 땐 대부분은 사실 실패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만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동성의 영어 단어 의미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일지 나름의 방법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영역이지만 저 역시도 시장에 10년 이상 경험을 쌓이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대응 전략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주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일단 한 가지 정도의 팁은 우리가 안전 마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활용을 하는 건데 안전 마진 안전 마진이라는 단어가 가치 투자에서는 익히 쓰는 용어인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부분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 마진의 원리는 간단하게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때 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살 때 충분히 할인된 가격에 사라는 거고 그러면 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있다가 한 5천 원 정도의 가격 많이 할인된 가격에 사라는 건데 사실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치라는 게 우리가 만 원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가치가 만 원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더 높게 우리의 예측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상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정확히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천 원에 산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격 가격이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 투자자만 하는 안전 마진이랑은 결국 우리의 판단이 틀리거나 우리의 판단이 맞았을 때도 시장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매수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가 실제로 실제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떤 투자 대상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검토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 투자 대상을 매수하고 나서 내 계획과 다르게 20%나 30% 정도의 추가 하락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걸 가정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걸 대응하자면 처음부터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남겨놓고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한 계획보다 조금 적은 물량을 매수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가격 하락을 오히려 매수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부담은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친구를 한 만 원 정도에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마지를 좀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걔를 살 때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 백주를 다 사는 게 아니고 한 60, 70만 원 정도 산 다음에 나중에 이 30%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나머지 한 30, 40만 원 정도는 그때 이제 좀 들어가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결국 불안 심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상경에서 어느 정도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여유를 약간 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분을 두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올라가면 좀 아깝겠지만 그거는 뭐 그래도 산 돈이 있으니까 기분은 좀 더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매수를 목표로 한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 여분의 자본은 다른 곳에서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분의 전략을 계속 남겨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요? 네. 나머지 두 개의 전략은 조금 더 간단한 전략인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 경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실 가치나 가격, 타이밍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성장주 랄리가 나오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국면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어떤 특별한 가격이나 같이 범위를 매기기가 좀 어려운 투자 전략을 실행할 때는 실제로 변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수의 타이밍을 분할해서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가격별로 매수하는 금액을 지정해놓고 가격 변화에 맞춰서 가격 부달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매수의 타이밍 자체를 충분히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내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된 변동성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투자 대상이 매력적인데 변동성이 큰 게 문제가 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분할 매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투자 그루들이 가장 우월한 전략 중에 하나로 보는 부분이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장 우월한 전략을 많이들 지지하는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분할 매수를 해라 예를 들어 100만 원씩 10번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주씩 10번을 사라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번 사는 게 일반적으로 더 우월한 전략으로 아 그렇습니까? 세 번째 전략은요?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지킬 수 있으면 변동성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전략은 그냥 이건 너무 심플한 팁이긴 한데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는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둬라는 팁들도 그루들이 많이 하는 팁이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졌을 때는 성급하게 포지션을 바꾸거나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기 이전에 우리가 판단했던 판단을 믿고 변동성이 커진 구매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대응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약간 현명의 표현하면 시장과 거리를 약간 두는 거고 앙데르 코스털라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량주를 사고 나서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수면을 취해라 혹은 몇 년간 시장을 떠나 있어라 그런 팁이 가까운데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을 때 저 역시도 현장에서 많은 거액 고객분들 혹은 투자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만 그런 투자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대표적인 행동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특별히 관심을 일부러 더 가지지 않으시고요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멀리 두시려는 게 실제로 투자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의사결정 자체를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죠 매수도 더 천천히 하고 매도도 더 천천히 하고 근데 물론 구루들이 그렇다니까 맞는 거겠습니다만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루 막 올라오고 하루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이럴 때 잘 보면 주변에 또 보면 떨어지는 날 사서 올라간 날 팔아요 그럼 막 하루 새에 5%, 3%씩만 먹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최근에 한 두 달 이렇게 됐으니까 두 달 동안만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전략만 잘해도 1년 수익을 한 번에 한 두 달에 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이 막 어떤 방향을 갖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올라가는데 잠깐 떨어졌다 또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가만히 사놓고 기다리는 게 오케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수 일정한 지수 때에서 계속 막 50% 올라갔다가 100% 떨어지고 또 100% 올라갔다가 70% 떨어지고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타 욕심을 내는 거는 욕심이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사실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상승이 계속 변화하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걸 행동 욕구라고 표현하고 많은 투자의 그루들은 그 행동 욕구를 자제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실제로 실전에서 투자 트레이딩을 해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적일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폭발적인 수익 자체는 운적인 연계가 많이 크겠지만 폭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할 전략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에서는 실패하는 의사결정이 한 번만 있으면 사실 제로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늘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적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에도 공격적으로 노출되고 수익에도 공격적으로 노출하는 전략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걸 항상 실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한번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이런 전략으로 사실은 아주 새롭고 아주 신기한 전략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도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럽 시장, 다행히 아까 전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 유럽 시장 낙폭 조금 커지는 모습이라 우려를 약간 모았는데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유러스탁스 기준은 한 0.2%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대략 0.1%, 0.2% 정도 소포괄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아시아 시장 끝나고 영향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았다가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낙폭을 약간 줄이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시장은 개별 이슈보다는 조금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아까 전 선물 기준으로 낙폭이 0.5% 정도까지 확대됐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다우존스 기준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다행히 0.01%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파월 연준 회장의 커멘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3월 FOMC가 3월 16일, 17일이다 보니까 그 전에 파월 회장이 외부 행사를 공시도로 하는 건 오늘 저녁에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시장에 관련된 좀 낙관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어떤 액션이 없으니까 10년 물 국채금리가 자꾸 위로 상방을 자꾸 공격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월 회장이 오늘 저녁에 컨퍼런스 참석에서 뭔가 시장을 좀 달릴만한 마음 편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는 코멘트가 있으면 굉장히 또 시장의 입장에 약간 또 단기적인 환호는 나오게 될 것 같고 만약 오늘 그런 코멘트가 특별히 없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다음 이벤트는 3월 16일, 17일 FOMC에 참석해서 그때의 코멘트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16일과 17일 FOMC를 좀 주목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시기 전에 하나만 제가 아주 소소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 10종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썸바디가 10종목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이 제일 종목 비중이 높아요 10번이 제일 작고 1번부터 10번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비율이 더 적어집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1번이 제일 마이너스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희한하게 매우 묘하게 가장 비중이 큰 게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그거는 10번까지가 거의 순서가 안 바뀌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잘못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참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조언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이유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형 전략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차익이 나는 구간에서 너무 짧게 차익 시를 하는 패턴에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길게 가져가게 되고 차익은 짧게 끊게 되면 내 계좌의 손실은 계속 누적되는데 차익의 기회에 계속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서 부탁이라고도 표현하는 상승 종목의 비중을 넓혀가서 내 계좌의 수익이 나는 포지션의 비중이 높아지고 총 양이 많아지는 구조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로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익이 나는 종목들의 매도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익 구간을 최대한 길게 향유해야 되고 손실의 구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펀드멘탈 이슈 없이 손실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대응은 필요할 수 있겠죠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그 비중 일부를 줄여서 내 상대로 되고 있는 성공적인 포지션의 약간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매매의 습관이나 포지션을 구축하는 습관에 계산을 좀 필요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좋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